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잭슨입니다 두번째 플레이어논즈 배틀그라운드 The Ultimate Life and Death Fight 좀비모드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 좀비모드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 좀비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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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걸리지마 제발 제발 렉이여 꺼져라 렉이여 꺼져라 꺼져라 렉이여 그냥 나 먹어버리지 나수로 그냥 찍어버리지 찍어버리지 그냥 찍어버리지 나시 최강이제 대머리여자야 뭐야 이거 대머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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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췄업 췄업 밥 가져오는 동안 이동하게 밥 가져오는 동안 이동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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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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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멧 아 아 아 아 아니 밑에 아 아 이거 두번째 라운드 여기서 뿅 네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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